휴원스. 사실 휴원스가 보통 업체는 아니죠. 상당히 이름 있는 업체고 휴원스가 약간은 의도하는 바가 IR에도 좀 나타나는 게 약간은 좀 뭐랄까 이게 하트 영상이에요. 하트 영상. 그죠? 약간은 휴원스, 휴머니즘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들도록 일부러 고른 색깔을 조금 안배를 했는 그 IR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죠? 뭐 처음에는 실적 얘기가 나옵니다. 휴원스가 국내 임상 3상을 완료했다. 잘했다. 멕시코에서도 수출 계약이 있고 저것끼리 이제 자랑거리 적어놓습니다. 원래 초반에는.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다 이미 반영이 됐겠죠. 반영이 됐고. 이제 컨텐츠가 나오는데 이제 차례. 개요, 사업, 연혁, 비즈니스, R&D, 파이프라인. 이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R&D, 파이프라인. 아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음기안시. 서울 성균관대구나. 2016년 회사를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본금 41억이 지금 정도면 상당히 잘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휴원스 글로벌이 지주회사고 거기에 휴원스가 제약제약, 휴메딕스하고 두 개 상장되어 있다. 사업회사로 봐야 돼요. 전문의약품은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해왔다. 지금까지. 잘했다. 내수도 좋고 수출도 좋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꾸준한 실적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자료예요. 자랑 자료. 아 그렇구나. 잘했다. 잘했다. 이 말이에요. 내 똥 굵다. 그 말 하면 아 그래 그래. 잘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중요한 자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고. 그죠. 매출에서 48%가 지금 전문의약품에서 나온다. 나머지 6%는 국소마취에서 나오는데 의약품 사업이 54% 차지한다. 매출에서. 그만큼 지금 전문의약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꾸준한 캐식하고 형성되어 있는 업체. 그럼 바닥이 항상 어느 정도 빠지면 다져질 확률이 대단히 높죠. 전문의약품이라는 것은 꾸준한 매출을 뜻하는 부분이니까. 바닥은 어느 정도 항상 다져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뷰티 헬스 관련해서 지금 31% 그러면 이 두 개를 도합하면 54%, 31% 그러면 거의 뭐 85% 잖아요. 85% 거의 다가 이제 여기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뷰티 헬스도 잘 되겠지 뭐. 수탁 사업. 받아서 하는 수탁 사업.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임상, 일상이 진행 중이고 미간주름은 완료고를 했다. 국내 출시. 2019년 하반기니까. 이제 허가 신청이 나오겠죠. 그동안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겁니다. 여기에 뷰티 헬스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삼상 완료됐기 때문에 중요해요. 출시의 예정이니까. 이런 거는 미간주름 이런 거는 뭐예요? 심미적인 여성에 대한 미모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이 존재를 해요. 그걸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한마디로 비수기가 없어요. 해외에서도 잘 하고 있고. 바닥은 항상 다져지겠다. 주가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새로 매출처. 매출처 다 변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뭐 다 키워드로 좀 지져보본 다음에 미간주름. 미간주름 나왔어요. 미간주름. 미간주름 중요하겠고. 몇 개를 한번 쳐볼까요? 미간주름. 또 뭐가 있었어요? 전문의 약품. 그렇죠? 전문의 약품, 미간주름. 그 두 개. 그리고 이번에 건강기능식품. 새로운 매출처. 세 개. 이렇게 일단은 적어놓고. 가서 계속 보자고요. 그냥 까물까봐. 까물까봐. 뭐 이런 건 상관없고. 넘겨. 필요없어. 필요없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건강기능식품 안에 뭐 들어가는 게 그건 뭐 중요해. 홍삼은 전간장이지. 판매가 제일 많이 되지. 당측정기. 그래. 인슐린 관련해서. 파이프라인. 아 이제 중요하다. 정신 차리고. 자 영어 어렵죠? 전임상 단계. 전임상 단계. 1상. 2상. 3상. 알겠죠? 이건 허가. 골다공증. 톡신. 점안제. 잘하고 있어 지금. 전임상 단계. 앞으로 나올 것도 많다. 앞으로 나올 것들이. 아직까지. 그럼 이런 것들은 1상부터 3상까지 몇 년이에요. 10년. 망할 기업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3상과 이미 하고 있는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다. 어디에서? 전문의학품.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구건조증. 안구 관련해서. 의료기기도 하고 있고. 그렇네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를 조금 한번 잡아보면. 첫 번째 전문의학품.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 세 번째 미간주름. 그리고 뭐 한 개 더 조금 더 한다면 의료기기 해보고 싶다. 뭐 그런 희망사항 정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주가가 바닥이 어느 정도 닫아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2019년도에 허가 신청도 한 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